인근의 까나 순교자 묘지에는 5년 전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묻혀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헤즈볼라 마을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공습을 당해 주민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었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었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었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희생자를 고장을 벗는다. 그리고 이곳에 왔다. 제가 이곳에 왔다. 이 날은 이 날을 보냈습니다. 티 한 점 없이 맑은 아이들을 누가 앗아갔을까. 전쟁에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또 한 번의 기적을 소망한다.